태풍 북상을 앞두고 열악한 새만금 야영장을 떠난 세계 각국의 젠버리대원들이 우리 기업들의 세심한 지원 속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사고를 친 정부가 자화자찬을 하는 사이 기업들은 물심양면으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곳곳에서 감사 인사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서우 기자입니다. 딱지가 뒤집히자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양궁을 배워보고 케이팝 댄스도 따라쳐봅니다. 무더위 속에서 고생했던 젠버리대원들의 마음도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현대차그룹은 그룹 연수원 4곳을 숙소로 지원하고 천 명가량의 대원들에게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대원들에게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현대모터스튜디오 견학기회도 마련했습니다. 태풍 북상으로 지난 8일 새만금 야영장을 떠난 156개국 3만 6천여 명의 대원들은 지자체와 기업, 대학 등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삼성, LG, SK,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면서 지자체에서도 부담을 덜었습니다. 기업들은 숙소뿐 아니라 산업현장 견학, 문화체험 등 행사들도 적극적으로 마련하면서 대원들의 남은 기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젠버리대원들은 오는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K-POP 콘서트를 관람하고 12일에는 젠버리 폐막 이후 귀국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